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행복한 시간을 계산을 해봤다 그럽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제 80년이라고 했을 때 행복한 시간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로는 그걸 계산해 보니 행복한 시간이 딱 두 달이 됐다고 합니다 나머지 이제 거의 뭐 79년 10개월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긴 시간은 행복한 시간은 아니었다는 거죠 행복했던 그 순수한 시간을 모아보니 그랬다는 겁니다 그 행복한 시간이 아닌 시간들이 어떤 시간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어렵고 힘든 시간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표현 대신에 살아낸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처럼 인내하라 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살아낸다라고 할 때 아마 필요한 게 이 인내라는 덕목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덕목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내가 참 필요합니다 그것을 딱 대변하는 그 사자성어가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있고요 요즘은 제가 차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비속어도 참 유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버틴다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도 버텨야 하는 세상이다 인내해야 되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의 그 인내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인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 전서 2장 21절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사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종들입니다 종들이 주인을 그 섬기는 과정에서 고난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내하라는 말입니다 종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이 뭐냐면 아무리 까다로운 주인일지라도 잘 섬기고 잘 참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 힘든 게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인내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소위 사서 고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남편의 박해로 힘들어하는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이 남편분이 아내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평소에는 집안일도 그 시대에 하지 않은 그 시대에 어르신들이 하지 않는 집안일도 잘 해주시고 아내가 원하는 거 먹고 싶다는 거 다 사주시고 어떻게 하면 아내와 시간을 보낼까 이런 것들을 궁리하면서 너무 잘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교회만 간다고 하면 돌변하는 거예요 돌변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집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고 집안의 물건들을 부수고 이러면서 온갖 위협을 이 여자 집사님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사랑해주고 하는데 왜 교회를 가냐? 왜 날 두고 교회를 가냐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날 두고 교회 가지 말라는 이 남편이 있다는 거죠 이 집사님의 경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냐가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게 그것을 또 참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위해 부른받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보면은 속았다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면 예수 믿으면은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된다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 예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이 있냐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예수 믿어서 손해보면서 바보처럼 살아야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참 어려운 일만 있는 것 같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뭔가요?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보다 앞서서 있었던 일이 예수님에게 참 고난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성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사람이 되셨어요 사실 십자가만을 위해서라면 어른으로 오셔도 되잖아요 고통을 감내할 만한 그런 어른으로 30살에 그냥 건장한 청년으로 오셔도 될 텐데 동정녀 마리아 뱃속에서 10개월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기로 태어나셔서 소위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아기가 되셨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말이에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사람으로 사셨어요 공생이가 시작되기까지 30년을 꼬박 하루하루를 그저 사람으로 살아내셨던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루아침에 벌레가 된다면 그것을 기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아주 단순하게 가볍게만 생각해도 여러분 지금 사시는 집보다 작은 집을 살아야 한다면 그것을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자체로도 고난이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체로도 내 삶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무언가를 포기하면서 기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그것을 고난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전능하심을 내려놓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이라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인간이 되신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사람들에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진짜 최악의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도 알몸으로요 우리의 성화는 우리가 보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성화들은 아주 순화된 거죠 뭐라도 걸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형은요 그냥 그렇게 그 정도로 고상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발가벗겨진 채로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때요 그래도 여전히 예수 믿는 거 참 힘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데 바라봐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니 예수님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뭔가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더 자세히 보면 빌리포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그저 고난으로 그치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자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아들과 딸로 삼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세워주셨고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본이 되실 분들로 우리를 고난으로 초청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계셔서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미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능히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실 때 고난이 참아집니다 그저 그저 인내해라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됩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예수님 때문에 사서 고난을 받는 일을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도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처럼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처럼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독방에서 설교라는 책에서 나치 정권 또 공산 정권 아래서 받았던 흑심한 고통을 나눠주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강력하게 항의했던 일을 책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셨으면서 왜 저는 이렇게 독방에 가둬놓고 있습니까 아담에게는 아내를 주시면서 왜 제게서는 아내를 데려가셨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 하셨는데 우리를 고문하는 자들은 지금 바닷가에서 햇빛을 즐기고 있지만 저는 지하 10미터에 있는 이 감방에 갇혀 몇 달 동안 해를 못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옳지 못하다고 인정하셨던 일을 바로 재개행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이루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날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변명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신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렇게 항의하는데 이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몇 가지 성경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고난당한 자를 두고 원래 너무 바쁜 일이 있었는데도 그가 그를 도우기 위해서 지체하는 장면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났던 말씀이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모셔가는데 그 길을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열두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고치기 위해서 야이로의 딸에게 지체했던 예수님을 생각나게 됐어요 이런 성경 말씀들을 묵상한 후에 목사님이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은 빨리빨리가 아니군요 사랑하는 자는 언제나 늦어지게 마련이군요 이제야 제가 왜 이 감옥에서 더디 오는 저의 신랑을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계시던 곳을 분명히 떠나신 것을 알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길에 강도 만나 다쳐서 누워있는 사람을 만나 그 앞에서 걸음을 멈추셔야 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러 오시다가 길에서 이슬방울에 꽃잎이 짓눌린 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로 해주시려고 걸음을 멈추셨는지 누가 압니까 주님은 저를 위하여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기 원하시면서도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저를 얼른 제 가족에게로 되돌려 주시려고 빨리 오실 수 없으심을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양이 구덩이에 빠져 그 양을 도와주셔야 했었는지 누가 압니까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를 하나님의 온갖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듯 저도 주님이 저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임무에서 주님을 해방시켜 드립니다 저는 이제야 주님이 저를 혼자 내버려 두셨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군요 저는 주님과 같이 있습니다 주님은 태양도 없이 저를 버려 두셨던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의위의 태양이 저의 어두운 감방의 떠오름을 봅니다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참 놀라운 고백이죠 정말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므로 고난이 인내가 된다 인내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참 확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는 대단한 목사님이니까 그러시겠죠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인내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 한 분의 예수동행 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와 버티면서 살고 있는 집사님이에요 30년 주님을 믿고 살았는데 오늘은 다르다 2년이 되어 가는데 퇴근길이 처음으로 홀가분했다 남편이 집에 있는 날에는 돌아가는 길이 도살장에 가는 것 같았고 교통사고로 죽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도 많았다 매일 몇 시간씩 폭언을 듣는 것 정말 어렵다 천국 생각에 자살은 안 되고 주님이 데려가기를 바란 것 뿐이다 오늘도 남편이 술 마시고 있다는 딸의 메시지를 받고 집에 간다 그런데 마음이 깃털처럼 가볍다 주님이 내가 너와 같이 퇴근하고 있다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어린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는 느낌이 든든하여 세상 무서운 것이 없고 마냥 좋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술상 앞에서 폭언하고 있다 주방에 와서 남편이 마실 보리차를 데우며 주님께 물었다 주님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하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술주정하는 남편도 이렇게 멋진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했다 이런 믿음의 증인이 계시는 게 참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인내 길을 가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드렸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고난을 참으셔야만 했나요? 예수님은 왜 고난을 참아야만 하는 인간이 되셨나요? 그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게 뭐였냐면 사랑의 방법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그 고난과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아파해 주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두 번째 사랑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똑같이 인내하신 그 인내의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극심한 고난 중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그 길을 우리보다 먼저 가셨어요 우리의 본이 되셨고요 우리에게 그 자취를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끝도 없이 펼쳐진 하얀 눈밭 그런데 진짜 끝도 없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야 한다고 할 때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런데 그 하얀 눈밭 가운데 누군가 간 발자국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길 갈만 할 거예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그 발자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가는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로 인내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본인이 되셔서 그 자취를 먼저 이루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다 마치는 날 그 길 끝에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하실 것입니다 수고했다 내 아들 수고했다 내 딸아 나와 함께 이 기쁨의 잠치에 참여하자꾸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다리시고 그렇게 함께 가고 계십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인내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사실은 결코 편안한 자리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인내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고난이 따를지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 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을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부르심 가운데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 믿음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응답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온전히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피해가는 그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 고난을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님 고난이 따를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온갖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박해가 있을지라도 주님 주님을 더욱 온전히 믿겠습니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아픈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핏박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굳건히 붙들게 하소서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 어떤 것보다 더욱 복되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하소서 그 앞에 기쁨을 참으사 고난을 이기신 예수의 온전하신 은혜가 더욱 부어지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인이 되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예의를 공감하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고난과 인내의 길을 가셨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참기 힘든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고 계십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인내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과 함께 인내의 걸음을 걷게 하소서 본인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예수님처럼 인내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인이 되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주님 날마다 날마다 주님 인내의 걸음을 인내의 걸음을 사람이 되셔서 걸어가셨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고난과 온갖 모욕과 조롱을 참아내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깁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공감하시려고 우리의 아픔을 극위를 여기셔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극위를 가라고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 그 사실은 놀라운 말씀의 그 약속과 그 말씀의 그 진리를 이 시간 붙들게 하소서 주님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여전히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